스토커즈 안녕하세요 유튜브 스토커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여러분 저희 방학이라 하는데 영상 올라와서 놀라셨죠? 많이 놀랬죠? 오늘은 진짜 진짜 찐막! 올해 진짜 마지막 선물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소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비슬로우의 굿바이 2003 기획전을 준비해봤죠 최대 85% 할인에 굿바이 15% 쿠폰 3장이 발급되고 여기에 스토커즈 특별 추가 15% 할인 코드까지 그리고 3일 각 3시간 동안 진행되는 특허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볼 제품이 아주 많아 그럼 빠르게 보러 가실까요? 자 우선 기획전 페이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굿바이 2023년 어렸다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을까요? 우선 제가 입고 싶었던 걸 먼저 담아봤어요 심지어 준비해봤어 왜 매년 한국 겨울은 점점 더 추워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겨울 시즌 무작 컬러는 블랙이긴 합니다 그냥 밋밋한 블랙 패딩들 입장이 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시한 이 제품 눈역을 보고 있었는데 덕다운에 발열 안감까지 들어가서 나 이제는 막 쉬운 거 못 입겠어 얘들아 사이즈 폭이 좀 다양해서 좋았고 실제로 제품을 봤을 때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의 광택감이에요 정말 웨트 헤어 느낌으로 막 그런 느낌이 아닌 적당한 느낌 살짝 박진 느낌? 그래서 이 제품은 캐주얼하거나 살짝 힙한 느낌 연출하실 때 딱 얹어주기 좋을 패딩 같아서 환자가 좋잖아 그리고 패딩을 하나 더 준비했어 제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1타 쌍피 디테쳐블 몬스터 다운 파카가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덕다운에 발열 안감까지 있던데 이거 겨울에만 입기 좀 그렇잖아 그리고 이 디테쳐블 만듦새가 괜찮았단 말이지 그냥 이렇게 팔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에다 신경 써가지고 만듦새가 좋았거든요? 팔이 이렇게 떨어지거든? 그러면 내가 이제 패딩 베스트 룩도 연출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딱 할인받은 제품이 이렇게 활용도도 좋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블랙 컬러웨이도 좋지만 저는 이 카키 컬러 있잖아요 데님이나 이런 거 어우러졌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카키 컬러로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추천을 또 해보자면 비슬로우 코트류 굉장히 좋습니다 울구십에 캐시 10인데 20만 원 초반대로 가능하고요 실제로 저희한테 제품이 있는데 원단감이 진짜 촉촉하고 부드러운 편이에요 예약 배송이라고 멈칫하지 마세요 어차피 한 2월까지 우리 코트 입어야 돼 개인적으로 발막한 코트나 더블 코트를 추천드릴 것 같은데 요거 유행 타는 디자인도 아니고 어차피 내년도 입고 내후년도 입어도 되니까 불프보다 할인 가격이 좋대요 이때 에보티비 자 다음은 카라 집업 니트 요 컬러웨이가 정말 예뻤단 말이죠 다크그린 청록색 계열로 보통 남성분들 옷장이 좀 어두워지잖아요 에프 더블 시즌 그때 딱 얹어줘도 너무 튀지 않는 선에서 컬러 포인트를 주기 좋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컬러웨이가 부담스럽다 착폴 컬러도 있습니다 무난하지 그리고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브이넥 구간이 살짝 좀 깊게 파진 요 니트 브이넥의 티셔츠 레이어링을 해줬을 때 살짝 니트가 좀 캐주얼해지면서 프레피한 맛도 나고 제가 그걸 요즘 자주 입거든요 근데 얘들아 내가 벌써 SS 트렌드 리포트를 끝냈거든 브라운 하면 좋아 그리고 보기에도 너무 두껍지 않은 니트로 봄 가을 시즌 간품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핑거홀 디테일까지 있대 다음은 집업 니트도 빠질 수 없죠 자 이제 우리가 집업, 카라, 브이넥, 라운드넥 다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럴 땐 내가 좀 잘 입을 만한 컬러웨이로 좀 니트 폭을 늘리는 거죠 근데 니트 폭 늘리기에 할인율이 좋거든 요 네이비 컬러웨이가 멜란지 원사감이나 컬러웨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추가 영입템으로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수 있는 템 그리고 FW 시즌 좀 깔끔한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울슬렉스도 좀 필수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리 쉬워 보이면 안 돼 얘들아 계절감 맞춰 입는 것도 중요해 요 울슬렉스가 군더더기 없이 좀 깔끔한 스타일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고 컬러웨이도 묵직한 차콜웨이라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상의는 컬러 아무거나 다 입어도 돼 벨트 디테일이 있어서 너입 연출할 때는 벨트를 넣어서 좀 갬성 룩 연출할 수도 있고 만약 이게 싫다 하시다면 빼고 입으면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가격대 괜찮고 제품 괜찮게 봤던 제품은 바로 요 심리스 스티치드 데님입니다 요 옆에 라인이 안 들어가 있는 심리스 제품인 거야 요거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바지 핏감이 조금 와이드할 때는 요런 거 들어가주면 진짜 좀 실루엣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톡 떨어지거든 그 바지 접어놔서 가지고 약간 옆으로 입어도 되는 거 있잖아 그게 없어서 좋아요 근데 할인 가격 5만원대에 기본 블랙 하나? 어우 장만할 수 있지 괜찮지 그리고 얘들아 나 장갑도 놓치지 않았어 손모아 장갑 스타일 요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기에 쉼... 어... 반대로 갔네? 그리고 내가 여러분 손 따뜻함까지 챙겨봤어 요거 할인 가격 굉장히 좋다 만원대야 좀 굵직하게 짜인 니트 때문에 좀 귀여운 맛도 나면서 핑거홀 디테일까지 있어서 핸드폰까지 사용 가능 제가 온라인 편에서 추천했던 장갑이라서 요거 할인하다 조금 왜 하세요? 뿌듯해 자 다음은 좀 더 캐주얼 힙한 느낌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맞아요 예쁜 건 제가 입고 있어요 내가 말도 안... 내 세상이야 요 후드 집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콜 컬러웨이보다는 요건 베이지 컬러감이 더 예쁜 것 같아 등쪽이나 앞쪽 절개 디테일이 좀 힙해 얘들아 그래서 츄리닝 룩 혹은 좀 포인트가 될 만한 힙한 데님 같은 거 입어줬을 때는 아휴 우리 집업까지도 신경 써주자 그리고 또 가격대가 괜찮았다고 느꼈던 제품은 바로 요 바이커 데님 자켓 셋업이에요 요거 셋업으로 구매를 하셔도 한 12만 원대가 되는데 요거 디테일이 굉장하더라고 요렇게 디테일 많고 조금 시도해보기 어려웠던 제품은 할인할 때 구매하면 괜찮죠 개인적으로 절개 디테일 엄청 부담스럽지 않고 워싱도 은은하게 들어가지고 전 요 엘보 디테일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심지어 바지에도 요 무릎 쪽에 그 비슷한 걸 이렇게 해줬어 이렇게 세트로 입어줬을 때 뭔가 꾸며 입은 듯한 느낌을 딱 그냥 편하게 주기 좋단 말이죠 요것도 가격대 좋을 때 한번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살짝 섹시한 느낌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겨울에도 너무 부피감 있는 옷들보다는 좀 핏하게 입어주시는 걸 선호하시더라고요 요런 분들이 이너로 입어주면 섹시할 만한 니트 모크넥 니트 요런 니트는 아 이런 말 뱉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살짝 알릭스 같은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찍먹하기 좋지 가격대가 3만원대라서 섹시한 무드 입문템으로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요 니트는 헐렁하게 입으시는 것보다 조금 핏하게 입으시는 게 예뻐요 막 화려하기보단 짜의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우아하고 예쁘니 요건 제가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할인율 좋대? 좀 무난한 제품군데 우리 간절기 아우터에 돈쓰기 좀 그렇잖아 요 자켓이 가격이 만원대야 얘들아 만약에 봄 가을 시즌 간절기 아우터? 아 돈쓰기 어려운데 하신다면 요럴 때 쟁여놓는 거지 그리고 또 예쁘게 봤던 거는 요 가디건 난 요 가디건이 품절이 아직 안 맞구나 사선으로도 같은 케이블 짜임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던 제품이긴 한데 심지어 퍼플톤이 좀 죽은 톤의 퍼플톤이라서 요거 진짜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가격대가 5만원대까지 떨어져 퍼플톤이 어렵다면 블랙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그냥 가디건인 것 같지만 입었을 때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막 올블랙 룩을 연출하더라도 요런 거 디테일에 신경 써주면 센스 있어 보이거든 제가 좀 강추하고 싶은 제품들이 있다면 요 제품 가면 돼 턱 하나 잡혀주고 살짝 루즈한 핏에 곱창짐까지 딱 좋은데 요거 3만원대 그리고 비슬로의 콘밀 데님 라인도 할인가가 진짜 좋을 때 쟁여놓으시면 그냥 자주 손에 입기 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요번 학생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셀비지 데님들이에요 FW 시즌 가을 겨울 시즌에는 요렇게 좀 어두운 톤의 데님을 입었을 때 클래식하게도 입을 수도 있고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는데 요거 좀 원단감이 실제로 받아 봤을 때 만족스럽습니다 좀 뭔가 매끈매끈하면서 판판한데 그 바지 떨어지는 실루엣이 예뻐 요렇게 투 턱 잡힌 제품도 있고요 조금 더 캐주얼하고 좀 루즈한 거 좋아하신다 하신다면 턱 잡힌 거 추천드릴게요 요거의 포인트는 기장감이 좀 길어도 돼 얘들아 이렇게 접으면 요게 하이라이트 요.. 요.. 요거 세웨트 요게 예뻐 수선이 필요 없어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제가 옛날에도 추천했던 제품일 거예요 범버 자켓 2024 SL 시즌에 또 트렌디한 아이템이에요 하지만 요렇게 울 소재감이 들어가 준 거 입어주면 FW 시즌에 너무 고급지고 분해나고 좀 괜찮거든 따뜻해 보이고 화가 많이 나죠 계절감 맞춰 입는 것도 중요해 남들 다 나일론 입을 때 나는 조금 우아하게 입어보는 거지 이거 할인 가격이 5만 원대야 그래서 난 힙한 마원보다는 좀 더 깔끔한 스타일의 마원을 갖고 싶다 하신다면 요 제품도 추천드릴게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좋은 할인율과 함께 굿.. 바이..가 아닌 굿.. 바이 2023 비슬로와 함께 했는데요 할인 기간, 쿠폰, 저희 스토커즈 코드까지 야물딱지게 활용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나에게 주는 선물 느낌으로 자 그럼 저는 진짜로 내년에 나이 한 살 더 먹고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나이만 먹는데 또 30들 줄 모르겠어